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21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 여성의 재헌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성명에서 한국교회 교인의 다수가 여성이지만 대부분의 의결기구는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제도와 정책 의결기구의 여성 참여를 법제화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음 세대 교육과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가난과 질병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과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전쟁과 테러 등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 보호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